안녕하세요 케이프드앤 일상리뷰의 크레이터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릴 곳은 제주 숙성대지를 판매하는 곳이구요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5길 34에 위치한 바로 고기부심입니다 자 일단 매장 내부의 규모는 제법 큰 편이고 가족 단위 뭐 친구들과 모임 등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공간인 것 같았는데요 자 그리고 외투와 소지품을 보관할 수가 있는 공간도 갖추어져 있어서 좋았구요 귤 같은 경우 식사 후 즐기실 수 있게 입구 쪽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매장 내부에서 좋았던 점은요 신선하고 좋은 고기들을 직접 볼 수 있게 숙성실과 쇼케이스 안에 고기가 진열되어 있구요 자 그리고 테이블에 고기가 세팅이 되어지고 오늘 먹어볼 이 세트는 바로 바쁘심 세트입니다 자 플레이팅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서 제공이 되어졌다는 걸 알 수 있구요 자 그리고 고기부심의 좋은 점은요 직접 구워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식사를 즐길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 그릴링 서비스가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가위로 고기를 이렇게 커팅했을 때 굉장히 부드럽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구요 숙성 자체가 정말 체계적으로 잘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기 냄새 또한 굉장히 고소하고 만족스러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다 그리고 제공이 되는 이 반찬들의 구성을 보면 깔끔하게 굉장히 잘 되어서 제공이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플레이팅이 되어 제공되어진 반찬과 음식들의 그리고 퀄리티는요 깔끔하면서 굉장히 프라이빗한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고기와 정말 같이 먹기에 좋은 구성이라는 점은 방문 전 참고하시면 되구요 자 일단 처음에 먹은 건 구운 치즈로 먹었는데 치즈의 풍미가 고소하고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고기 같은 경우는요 잡냄새가 하나도 없었구요 살점이 굉장히 두툼하지만 부드러운 식감이 좋습니다 자 취향에 따라 다양한 소스와 함께 드셔도 좋을 것 같고 와사비와 함께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자 특히나 이 고기 부분의 기름진 부분이 느끼함이 없고 고소하면서 깔끔한 맛이 예술입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리는 건 바로 뚝배기 해물라면인데요 굉장히 푸짐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먹는 그 라면 맛에 시원한 해물들의 그 맛이 더해져서 그런지 개운하게 먹기에 굉장히 좋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좋았던 점이 있었는데 바로 제주 말차를 사용한 물도 제공이 되었습니다 자 물 한 잔을 이렇게 마셔도 굉장히 진하면서 깊은 향을 느끼면서 먹기에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자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리는 건 바로 된장찌개입니다 자 된장찌개의 그 퀄리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았고 특히나 집밥의 느낌이 많이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자 밥이랑 이렇게 먹으면요 그 구시한 향도 굉장히 좋았고 특히나 꽃게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시원하게 퍼진 향이 좋아서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 메뉴인데요 자 이제 마무리로 천혜향 에이드를 이렇게 먹었고요 정말 깔끔하고 프레쉬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서 맛있게 먹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대구 두산동에 위치한 고기부심에서 맛있는 고기를 한번 즐겨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시 계십니다 마지막 Bag of Money ḥḥᴬ P yn